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김윤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대적 데이터 아키텍처를 위한 분석 서비스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략을 현대화해야 하는 이유로부터 아키텍처 현대화를 위한 원칙을 말씀드린 다음 이에 부합하는 AWS의 데이터 서비스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고객은 비즈니스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전세계 모든 산업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볼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약 5년마다 10배씩 증가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객이 의미하는 바는 테라바이트를 처리하던 사람들이 이제 페타바이트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백 페타바이트 심지어 엑사바이트까지 도달하는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다루는 데이터 유형과 다양성은 정말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로그에 있는 기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생성되는 데이터의 80%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안고 있는 과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수집한 다음 이를 이해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판데믹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산업 분야의 고객이 비즈니스 규모를 축소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극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고객이 집에서 일하면서 고객 기반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는 실제로 이러한 대응을 주도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고객은 경영 환경의 변화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때 저희가 고객과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 소집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레이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고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고객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우수한 보안과 거버넌스 그리고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면서 할 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액세스 제어나 거버넌스가 프로세스의 스피드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드레일과 보호 기능이 실제로 있는 경우 데이터가 잘 보호되고 올바른 사람만 액세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사람들이 실험을 반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데이터 접근 방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분석은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 작동되었습니다. 여러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로그 파일, 클릭 스트림, 그리고 IoT 머신 데이터와 같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객은 데이터레이크로 이동하여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저장 및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통합된 보안 및 거버넌스를 통해서 말이죠. 현대화된 데이터 전략은 데이터레이크와 목적별 데이터 저장소의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개방형 표준 기반 데이터 형식의 어떤 데이터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사일로를 무너뜨리고 각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또는 머신러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제어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 전략을 뒷받침하는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종단간 흐름을 생각할 때 데이터 추출, 수집, 저장, 그리고 분석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의 핵심은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현대적 데이터 아키텍처에는 세 가지 주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가하는 볼륨, 속도,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각 구성 요소는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10배 더 많은 트랜잭션이 있는 특히 바쁜 날에도 데이터 과학자가 해당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SLA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석가로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트랜잭션을 쿼리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 10일 동안의 일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용량은 결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AWS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현대적 데이터 아키텍처는 생태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레이크 주변에 특별히 구축된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레이크의 진화입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레이크로 시작한 다음 필요에 따라 경계 주변에서 목적에 맞게 구축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이러한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간 동안 유즈 케이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일부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에 적절한 수준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지원됩니다. 그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만 표시했지만 다른 많은 서비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요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핵심의 차별화 요소이며 현대적 아키텍처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가 데이터 전략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 가능한 데이터레이크입니다. 데이터레이크를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 관계형 및 비관계형,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AWS의 가장 큰 고객은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레이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개방형 형식으로 저장하면 컴퓨팅에서 스토리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양한 애널리틱스 및 머신러닝 엔진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은 데이터를 제자리에서 처리함으로 각 엔진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은 데이터에서 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레이크는 현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레이크는 아마존 S3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S3는 저렴하고 확장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압축 및 파티셔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레이크가 모든 상황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흔히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망치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진정한 힘은 중앙 데이터레이크를 중심으로 구축된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서비스들입니다. AWS는 모든 워크로드에 대해 돈급 최고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세트를 제공합니다. AWS를 사용하면 기능, 성능, 규모 또는 비용을 타협할 필요가 없도록 올바른 작업에 올바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용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의 장점은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고성능을 유지하는 데이터의 규모에 있습니다. 현재 레드시프트는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비해 3배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며 여기서 더 계속 혁신할 것입니다. 레드시프트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클러스터 또는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레이크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쿼리당 비용으로 즉각적인 대화형 쿼리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이 간편합니다. 아마존 EMR은 스팟, 하두, 하이브, 프레스토, HBase 및 기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최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로 업데이트됩니다. EMR은 클러스터 크기를 자동으로 관리하여 사용률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하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기에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여 각각을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토리지의 경우 아마존 S3의 계층화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컴퓨팅의 경우 EC2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온 디맨드 인스턴스 사용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API, 관리형 대시보드 및 오픈소스 키바나를 제공하며, 로그 스테시 및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와 같은 기타 AWS 서비스와의 통합을 제공합니다. 오픈서치는 완전 관리형이므로 프로덕션 준비가 된 오픈소스 일래스틱 서치 또는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몇 분 만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를 호출하거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클러스터를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와 아마존 MSK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쉽게 수집, 처리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시의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석 서비스는 각각의 분석 작업에 대해 최상의 성능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고객들은 인프라를 건드리지 않고도 이러한 모든 이점을 원합니다. 그래서 AWS는 이 서비스들을 서버리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WS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부분의 서버리스 옵션을 제공합니다. 거의 모든 유형의 분석 요구사항에 대해 고객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AWS가 처리하게 됩니다.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대부분의 고객에게 성공의 핵심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유지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구사항과 필요한 기능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기업은 앞서 나가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데이터에 액세스하길 원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익숙해지면 기대하는 기능도 커지게 되죠. 이 두 가지 현상은 이러한 모든 요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일 도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 적합한 데이터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유지 케이스별로 필요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세이지메이커, 또는 분석가를 위한 레드시프트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는 복잡한 ETL 프로세스라는 고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ETL 파이프라인을 엉킨 실태래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는 다음 원칙인 원활한 데이터 이동으로 이어집니다. 데이터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세트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동에 저항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및 전용 저장소의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데이터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분석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어를 통해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원활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하위 집합만 목적별 서비스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패턴의 데이터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이동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 하위 집합만 목적별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이는 대량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의 저비용 스토리지에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목적별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4시간의 데이터를 웨어하우스로 이동하고 데이터 레이크의 기록 데이터를 남겨둡니다. 또 다른 예는 머신러닝 모델을 세이지메이커로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패턴에서 우리는 목적별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웨어하우스에서 집계된 통계를 생성하여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사용하기 위해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우리는 목적별 데이터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서비스로 제품 카탈로그 데이터를 복사하여 보다 쉽게 제품 카탈로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WS 글루는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합니다. 글루는 글루 커넥터를 통해 데이터 원천에 연결하고 글루 크롤러를 통해 데이터를 액세스합니다. 또한 글루 카탈로그와 글루 스키마 레지스트를 통해 통합된 메타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루 스튜디오, 글루 데이터 브루, 글루 노트북을 통해 데이터 변환 작업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간의 빠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기능은 레드시프트 데이터 레이크 내보내기입니다. 레드시프트 쿼리 결과를 개방형 컬럼 기반 포맷인 아파치 파케 형식으로 S3 데이터 레이크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케 형식은 CSV 및 JSON과 같은 텍스트 형식에 비해 S3에서 최대 2배 더 빠르게 업로드하고 최대 6배 적은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및 아테나, EMR, SageMaker와 같은 기타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루 엘라스틱 뷰는 SQL을 사용하는 Materialize 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구체화된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몇 초 내에 뷰를 업데이트합니다. 서버리스이며 워크로드에 맞게 용량을 자동으로 확장 및 축소합니다. 별도의 코드 없이 데이터를 복사하고 결합하는 무거운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AWS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데이터 저장소 또는 데이터레이크 어디에 저장하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몇 개월이 아닌 며칠 만에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이동하고 저장, 분류, 그리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레이크 포메이션을 가리키기만 하면 레이크 포메이션이 해당 소스를 크롤링하고 분석 및 기계 학습을 위해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또한 데이터를 아파치 파케 및 ORC와 같은 개방형 형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추가 변환이나 준비 없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형식은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광범위한 분석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보안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세트와 적절한 사용법을 설명하는 중앙집중식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한 다음 분석 및 머신러닝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더 쉽게 찾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사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에 중앙 카탈로그를 제공함으로써 레이크 포메이션은 분석가와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찾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하고 그 리니지를 추적하기 위한 중앙 제어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개인 정보나 특정 기간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데이터를 입수하다 보면 중복된 이벤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스트리밍 인제스천의 경우에는 작은 화일들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레이크에서 최신성, 중복 제거 및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니즈로 인해 업서트나 딜리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거번드 테이블을 통해 에시드가 지원되는 데이터 레이크를 웨어하우스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위해 우리가 시작한 원칙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비용 및 성능 요구 사항에 따라 올바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으며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쿼리의 경우 웨어하우스를 쿼리합니다. 비용 관련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팅에서 스토리지를 분리하면 각각을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호스팅보다는 관리형 솔루션이 낮고 관리형 솔루션보다 서버리스 솔루션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세요. 현대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성공을 위해서 AWS는 데이터의 하위지판만 목적별 서비스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데이터를 압축하고 또 분할하십시오. 압축을 사용하면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고 쿼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전체 데이터 세트가 아닌 데이터의 하위지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데이터 아키텍처를 위한 AWS의 원칙은 성능과 규모 그리고 비용에 대해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드시프트는 다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3배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과 자동화된 성능 튜닝 그리고 선형에 가까운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또 오픈서치는 울트라 웜 스토리지 계층으로 비용을 90% 절감하며 비용 증가 없이 6배 더 많은 로그 데이터 저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조직이 데이터를 사이로 저장하여 비효율성 또 확장성과 거버넌스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략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통합적인 접근, 통합 거버넌스, 목적 적합한 서비스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AWS는 각각의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실시간 분석에 이르기까지 적합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전략의 현대화에 따른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전략의 현대화 및 아키텍처 현대화를 위해 AWS는 Data Driven Everything과 Data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드팀을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재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 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더욱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이용해 체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